구독은 했니? 안 했으면 지금 당장에 그만해라 나 뛸게 저 사진 한 번만 찍어주세요 저 남자친구가 기다려서.. 아 죄송해요 저 남자친구가 기다려서 죄송해요 아 여깄다! 저기 오네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기관입니다 왜 이렇게 꾸며 오셨어요? 그럼 데이트 나! 나 오지! 데이트인데 오지! 두 카츠 좋아해요? 네 네 여보 그럼 뭘 자꾸 갈기라고 하세요 여러분 그리고 이거 선물이에요 뭐예요? 왜 꾸셨지? 갑자기 왠만 좀 갈기라고 하세요 여러분 저 아는 음식집 이렇게 없어가지고 아 같이 한다라고? 이렇게 한 번도 안 먹어봤는데 태현아 너무 가까운 것 같은데? 너무 가까운 것 같은데? 오늘 한 귀도 안 먹었어요? 네 집에 밥해주는 사람이 없어요? 진짜니까 오늘 장을 봐서 장을 봐서 집에 가서 내가 밥 빼줘야겠다 그 집에 누가 누가 갔었어요? 친구들도 만나놓고 여자친구야? 뭐가 궁금한 건데요 여자인 친구들 많이 갔어요? 뭐 한 적 있죠? 아 질타는 거예요? 아니요 질타 안 하는데 제가 궁금해서요 약간 집착하는 스타일이에요? 어떤 여자도 하세요? 잘 웃는 사람 아 잘 웃는 사람 아 잘 웃는 사람 왜 한숨을 해주세요 갑자기? 한숨 안 줬어요 아아 하하 왜 생기로 이렇게 sapp ... 오늘 왜 이러지? 용기를 조금만 차려 보는데? 소그만 rattling 비 הע 너도 호기 비행기 왜 주라고요? 비행기 싹 가뭄이죠? 저 한번 먹여드릴까요? 너 만나봐, 뒤? 아, 하세요. 비행기 안 해주면 안 먹을거에요. 아, 하세요 빨리. 떨어지겠다. 빨리 빨리. 아, 하세요. 한 번만 더 하면, 갇혀버릴거에요. 요즘 뭐 사실 뭐, 인사같은 느낌이래. 어? 안녕. 기회가 없어? 안녕? 안녕? 왜 고양이 들어왔는데, 고양이? 좀 빡자, 좀 빡자, 좀 빡자. 좀 빡자. 안무 하실래요? 안무가 뭐에요? 반말 모두. 아... 한번 해봐요. 해봅시다. 근데 잘할지 모르겠어요. 먼저 하셔야죠. 잘할지 모르겠어. 아니, 신사같이, 오늘 한 번만 더 해도 될 것 같아요. 패션. 기회가 아주ari. 구지오빠. 그룹이. 구지오빠. 아, 밖에 너무 춥다. 제가 안 와드릴게요. 이렇게 지르면서 하지도 못하잖아요. 가까이도 못 오면서 뭘 하라는 거예요. 지금 한다고요? 네 지금 별로 안 추워요. 그래요? 네. 지금 별로 안 추워요. 물어보고 싶은 거 없었어요. 추억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반대로 님은 돼요. 숨기지 못해 솔직한 내 맘을 고백을 해 혹시 저 들어가도 돼요?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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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디랑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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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자기 좋은 시간. 좋은 시간. 저 화장실 갈기고 올게요. 얘네들도 잘 영역 조직. 아 아 공마원 가자고? 질문을 하세요 그러면. 양파랑 어떠냐고요? 양파랑 좋죠. 뭐라고요? 어떤 뭐 없다 맞죠? 네. 뭐 작업실에 작업하려고 돼요. 녹사님이나 그런 분들은 잘 안 오세요. 그렇죠. 녹사님 잘 안 오세요. 너무 바빠요. 어디. 나? 나는 나름 있어요. 역사력만큼 없을 뿐이지. 아 너무 억울하네. 아 진짜. 아 그걸 놓치네. 아 답답하네요 정말. 약간 쇼미 때는 뭔가 무서운 아저씨 같았는데 지금은 청년이신. 아 네 갑자기. 아 진짜 아저씨분들이 이렇게 하지 않아요? 아니 아니 아니. 오늘 그럼 계획이 뭐예요? 여기 왔다가. 저희 지금. 언니 분은 집에 계세요? 근무대예요. 근무대예요. 진짜요? 항상 하겠네 진짜. 아니 근데 약간 그런 스타일 좋아요. 저희 언니처럼 도신하고. 금지 안 도신하잖아요. 도신해 보이진 않으셨는데. 좀 덜한 양상님 같던데. 다 말버리지 않나. 다 말버리지 않나. 다 말버리지 않나. 아니 안 그래도 그. 그리고. 죄송한 말씀이시지만. 왜 비건님 계속 왕딱하고 그렇게 만들어 보세요? 꼭 그런. 그런 말이 있었대. 난 아예 모르는데. 비건님 안 끼워두시고. 궁금한데. 네. 데이트할 때 방해 안 한 거예요. 여자친구가 회사에 데려가 오자고 하세요? 아니요. 여자친구 온 게 또 처음. 앞에서 얘기하고 눈이 뒤집는 것만. 이거 좀 떨어지세요? 좀 그렇네요. 귀여워해요. 왜 저를 쳐다보세요. 저는. 우리 얘기 좀 하고 있어라. 잠깐 밑에 좀 내려갔다고. 어. 아. 지금. 귤카 드시고 왔던지. 네. 맛있었어요? 아니요. 다 줬어요. 또 안 늦었어요? 네. 허벅지껏 먹더래요. 한 세 조각 먹었는데요. 왜 그러세요? 안 먹는 게 나 좋아하거든요. 잘 좀 드세요. 과자 간 제가 찍어드릴 테니까. 대령 오면 봐야 돼요. 허벅지껏 빨리 드세요. 드시면. 아 배고파. 아 너무 배가 고프네. 잘 드시네. 잘 드시네. 잘 드시네. 잘 먹는 여자 보기 좋지 않아? 펀치. 아 왜 이렇게 터졌는데? 2.881. 감사합니다. 왜 이렇게 이뻐지셨나 했더니 연애하시나봐요. 아 아니에요. 저희 둘을 보여주면 연애는 많은 관계를 모르겠는데. 파파라치래요. 파파라치래요. 아 그거구나. 이게 뭐고 갑자기. JBL 영화. 다음에 영업장에 와가지고. 내가 왜 이러고 있어. 근데 이거 생각보다 실제로 보니까. 귀여우시네요. 저 약간 흉축할 줄 알았는데. 말 심하네. 아니 근데. 말 심하네. 말 심하네. 놀고들 있으시나요? 이제 어디까지? 아 그러면 가보셨어요? 대일이 형 집이요? 아 오늘 형님 가요? 갈 거예요? 어 가도 돼요? 아 뭐 상관없어요? 지를 누르고 있어요. 없어 없어. 같이 가실래요? 암바라고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왜 물어보세요. 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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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 붙인 거 같고요. 왜. 좀. 칫솔 몇 개 있어요? 칫솔 몇 개 있어요? 양치 하고 싶어요 지금? 어 양치 있어요. 칫솔 있어요. 왜 해요 근데 양치? 네? 준비해야죠. 뭐를요? 잘죠?